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나라로 다가온 첫 번째 태풍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다행히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충청권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상하는 태풍이 충청권 상공의 비구름대와 합쳐지면서 오늘 밤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전 대덕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비로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이곳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충청권의 경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났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 전부터 충청권에 호우특보를 내렸는데 충남 보령의 호우경보가, 세종과 충남 11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현재까지 보령 외연도에 138mm, 안면도 104mm, 청양 95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충청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점차 북상하겠고, 특히 밤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이면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가량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내일까지 초속 10에서 16m, 최대 순간 분속 20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가을 장마로 충청권에 최대 100mm 가까운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으로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에는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일부 하천의 하상주차장을 임시 폐쇄했고, 충남도도 도내 7개의 여객선 항로와 대둔선 등 돌입공원 3개소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 중 하나인 대조기와 겹쳐 충남 서해안의 항포구에선 1500여 척의 선박을 결박했고, 수산 양식시설 10개소에도 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각 지자체는 오늘 밤이 이번 태풍의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갑천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 1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가 7명 발생했고, 콜센터와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한 추가 감염으로 하루 사이 55명이 확진되며 다시 확산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공장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되는 등 23명이 확진됐고, 천안을 포함한 당진과 부여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충남에서만 모두 91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여력이 대전과 세종은 전무하고 충남도 단 1개만 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대전은 14개, 세종은 4개 모두 사용해 이용 가능한 병상이 없고, 충남은 18개 가운데 1개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센터 병상 가동률은 대전은 최근 3, 7호 센터 22.1%, 충남은 1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소위 처리가 무산된 지 넉 달 만에 여야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 내일 10시에 운영개선 소위를 열기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그동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안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의사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정격적으로 국회법 개정 의사를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충청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청도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 나갈 것임을 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을 찾아 국회법 개정 처리를 거듭 촉구했고 여야 논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단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점은 변수입니다.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 전체 외의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국회 세종우사당에 둘 국회 상임위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길 수도 있어 국회법 개정 처리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오늘 대전을 찾아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충청권 메가시티 공약이 국민을 현혹하고 행정구조만 복잡하게 만드는 도시연합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가족들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선거철만 되면 꼭 나오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가족, 도덕성 검증이 모두 끝나야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이 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종의 집값이 하락세로 들어선 데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대전도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꺾이는 분위기인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매수 저항 심리가 생겼고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거래도 발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7, 8월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전은 올해도 역세권 예정지와 저평가 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끊기면서 거래 절벽 수준으로 들어선 겁니다. 지금 매수자들도 관망하는 추세이고 매도자들은 세금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물건도 없고 손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해 11월 120으로 기준치 100을 훨씬 웃돌며 수요가 넘쳤지만 올해 6월 110선이 깨지고 7, 8월은 105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전국 4천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전의 매수 우위 지수가 올 1월 110일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4월 이후엔 기준치 100을 밑돌며 8자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전에서도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매수 저항 진리가 생기고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전의 주택 시장은 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에도 공급 물량 부족으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 또는 보합세가 유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TJB 김건조입니다. 대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새 8천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4억 원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8,662만 원으로 지난해 6월 3억 원대에 진입한 뒤 1년 만에 25% 넘게 오르며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 규모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19년까지 3억 원대 막스권에 있었지만 지난해 1월 4억 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5억 296만 원으로 5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수요일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코로나 확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조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민노총은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직원 고용과 관련해 사측은 출자 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노총은 현대제철 본사 직고용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며 당진에서 결의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대전시와 월평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전 월평동의 옛 화상 경마장 건물이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올해 초 폐쇄 이후 장기간 공실 상태로 남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대전시와 카이스트, 마사회가 이곳을 대전 혁신창업의 허브로 조성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1999년 개장해 20년이 넘게 운영되다 지난 3월 영업이 종료된 대전 월평동의 옛 화상 경마장. 수년 전부터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올 초 이전 이후에는 건물 노화와 충수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공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대전시가 이 건물의 글로벌 혁신 창업 공간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카이스트와 건물 매입과 글로벌 혁신성장 허브 조성과 운영 등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이곳을 직접 매입해서 앞으로 창업의 새로운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시가 건물을 304억 원에 매입해 공간을 제공하면 카이스트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술과 투자 연결 등 노하우를 전수해 혁신 창업 기업을 키워내는 겁니다. 전체 12층 가운데 5개 층은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층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화상 경마장 폐쇄 이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는데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되겠고 주거와 교육 지역 경제가 살아나, 엄청난 지역 경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우리 대전의 최고의 핫프레이스적인 우리 월평 1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중으로 마사회와 매매 계약을 맺고 내부 구조 변경과 창업 기업 모집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새로운 창업 공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1살 A 씨는 지난 2018년 해당 남성과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남성의 아내에게도 전화와 등기 우편으로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과거 연인을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권총과 탄알 63발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여성과 헤어진 뒤 해외에서 15톤급 요트를 산 뒤 여행하던 중 필리핀에서 권총을 구매하고 세종시 여성 집으로 찾아가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댄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출입국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입국과 총기 규제 등 국가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선 충전을 하며 달리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전국 최초로 오늘 대전에서 개통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카이스트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올레브는 무선 충전기가 매설된 버스 정류장에 진입할 때와 정차할 때 무선 충전에 1시간에 150kW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계획 가운데 하나로 전력공급선이 땅속에 매설돼 안전성과 부지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2년간 시범 운행을 한 뒤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천안시 오령경기장 철거부지 일대 3만 6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제1호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천안시가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과 사우나, 빙상장 등 필수 공적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